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시작한 거야? 됐다! 됐어요! 들어와주고 계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집콕 시기에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레아님은 요즘에 집에서 요리 많이 하세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삼시세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준비가 안 된 날은 어쩔 수 없이 배달앱을 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하기도 하는데 조금 힘들긴 힘들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배달 음식도 한두 번이지 계속 먹으면 맛도 없고 입에 너무 물리고 심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저도 요리를 몇 번 해보니까 자주 쓰는 유용한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해볼 아이템이에요 바로 바로 토마토소스 토마토소스는 어디에나 활용 가능하고 저래별 음식을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활용도 하고 좋은데 문제는 마트에 가서 만들어진 시판 토마토소스를 사려고 하면 당뇨 한 명도 좀 부담스럽고 여러 통과물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토마토하고 순수한 토마토 퓨레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듬뿍 넣어서 좀 단호한 버전으로 토마토소스를 만드는 레시피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막 이렇게 뻑쩍지근하게 준비를 했지만 사실 이거 엄청 쉬워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거지 사실 진짜 간단해요 그냥 썰고 조금 볶고 같이 끓이기만 하면 되는 맞아요 되게 단순한 레시피여서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소스를 만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만들면서 또 계속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요즘 근황토크 같은 거 막 같이 노가리도 나누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토마토소스 토마토소스니까 가장 중요한 원물 토마토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저희는 방울토마토를 쓸 거예요 방울토마토가 좀 달달하고 맞아요 원물 자체가 맛있어서 방울토마토를 200g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200g이라고 하면 이렇게 두 손 가득 들어가는 두 손 가득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 정도이고요 이 방울토마토를 십자로 칼집을 내서 뜨거운 물을 부어 놓으시면 껍질을 까기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껍질을 까기 전 단계까지는 해놨거든요 보시면 짠 저 이 집게 갖고 싶어요 집게 이 집게가 단오샵에 2월 1일에 들어오는데 저 이 집게 지금 엄청 탐내고 있어요 저도요 나는 이거 젖병 소독할 때 한 100도 정도 좀 끓는 물을 담궈놔야지 껍질이 더 잘 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거 몇 개만 까 볼게요 이렇게 살살하면 좀 잘 까져요 아주 얇은 막 껍질 있잖아요 우리 왜 홍시 먹을 때 홍시 겉껍질 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까지는 것처럼 껍질을 꼭 안 까고 그냥 하면 안 돼요? 껍질 안 까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가열하면서 이렇게 따로 놀고 먹었을 때 식감에 되게 질긴 그런 안 좋은 식감이 돼요 금방 이렇게 쑥쑥 잘 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까서 이렇게 보여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 까놨어요 원래 이런 레시피 코너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 됐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이 더 다형님이 토마토 소스는 어디 어디 사용하면 좋을까요? 질문하셨는데 사실 오늘 활용하는 것까지 다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저희가 또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소스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네 근데 소스에 들어가는 야채를 좀 다 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파프리카를 넣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식이섬유도 올라가고 파프리카에 있는 좋은 비타민 무기들도 더 포함시킬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파프리카가 약간 아삭아삭 과육 식감이 있잖아요 원래 식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식감이 들어갔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볶은 양파 넣은 것보다 훨씬 더 식감이 좀 더 살아났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파프리카 가루가 향신료로도 쓰이는 거 아세요? 향신료로 쓰일 정도로 이 파프리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요한 향이 그 소스의 맛을 되게 살려줘요 그래서 이걸로 요리를 만들었을 때 조금 더 다채로운 맛을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파프리카를 넣을 건데 짜자잔 이렇게 다 다져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손 다질 때 손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압축적으로 유용한 부분만 보여주고 그렇죠 그렇죠 엑기스만 딱딱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썰 건데 사실 뭐 이걸 써는 거는 다 알잖아요 우리 이렇게 잘 썰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손 조심하고 다노샵 처음 사는데 뭘 하는 걸 추천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입문템이자 스테디이자 베스트인 저의 원탑은 초코 브라솔이에요 프로틴 초코 브라솔인데 지금 계속 아침으로 먹고 있거든요 일단 영양 성분이 너무 사기캐고 너무 좋고 파프리카 되게 많아 달죠 파프리카가 달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져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파도 이렇게 다져봤어요 우리가 지금 넣어야 되는 게 껍질감 방울토마토 이렇게 두 줌 정도 그리고 파프리카 하나 가득 다져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양파 이렇게 했을 때 한 두세 번 정도 먹을 정도 분량이 나올 거예요 네 한 두 번 반 정도 네 그렇습니다 레아님 햄스터 같아 근데 이런 거 왜 안 읽어주세요? 햄스터 되게 선택적으로 읽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유진님 민정님이 레아님 영상 너무 잘 봤다고 하시는데 어떤 걸 잘 보셨을까? 되게 궁금하다 식사만으로 식사 챌린지인가? 식사 챌린지인가? 다이어트 해봤다 이거 아닐까? 와 미래식단 얘기 쓰고 계시대요 진짜 여러분 그거 진짜 추천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채소들을 본격적으로 소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팬 준비하시고 팬에다가 올리브오일 두르면 되는데요 올리브오일 못 쓰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대체코 올리브오일 퀄리티도 좋고 그냥 마트에서도 구하기 되게 쉽고 많이 들어가 있고 다노샵에도 있어요 이거를 저는 즐겨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약간 조금 넉넉하게 둘러도 돼요? 네 아빠 수저로 두 수저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네 레아님 조리학과 나왔죠? 긴장되는데 갑자기 제가 뭐부터 볶을까요? 아 저 이건 알아요 이거 너무 쉬워 단단한 거부터 볶아야죠 단단한 거 어떤 거? 파프리카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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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양파였어 네 굉장히 태세전하네요 찰나 양파를 일단 먼저 볶는데 파프리카를 먼저 볶으면 절대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양파를 볶으면 투명해지면서 약간 단맛이 나잖아요 네 카라멜라이즈 된다고 그러죠 전문 영화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양파를 볶아주고 그다음에 단단한 파프리카 그리고 그다음에 토마토랑 물을 같이 넣을 거거든요 이런 순서대로 넣어주면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향이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어요 양파 썰 때 눈물 나서 양파 못 썰는데 꼭 넣어야 하나요? 수경을 쓰면 되는데 장비빨 장비빨 양파를 깍둑 썬 다음에 찬물에다가 좀 담가주세요 그러면 매운 게가 좀 빠져요 역시 하은님은 입에 물을 머금고 양파를 썰면 눈물이 안 난대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꿀팁일 것 같은데요 진짜 신기하다 양파가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지면 파프리카를 한번 투하해볼까요? 투하 네 파프리카가 반쯤 말랑말랑해졌을 때 아까 껍질 깐 방울토마토랑 물을 같이 넣을 거예요 네 방울토마토는 아까 200g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껍질을 깐 상태여야 돼요 여러분 토마토 넣으실 때 물 같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랑 토마토랑 다른 야채들이 약간씩 뭉근하게 끓으면서 소스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반 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저기다 생크림 넣으면 로제 토마토 소스 되는 건가요? 제가 추천하는 로제는 여기다가 싱콩 두유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되게 맛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근데 이거 알아요 왜냐면 제가 뭐 먹었거든요 맛있어요 진짜 뽀소해요 생각보다 생크림을 넣어도 되지만 두유를 넣으면 뭐가 좋을까요?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맞아요 충전할 수도 있고 생크림은 아무래도 유지방이다 보니까 지방 비율이 높으니까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심콩 두유로 먹으면 되고 그리고 심콩 두유 자트만 먹으면 맛이 없지만 이 소스랑 같이 먹으면 우리 후추도 들어가고 너무 말이 길죠? 흰 도화지 같은 심콩 두유 맛이 요리할 때는 더 좋아요 지혜님이 제 표현 들어주셨어요 두유 들어가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더라 그러니까요 불은 약불인가요? 계속 익히시는 거 같아서요 라고 질문 주시네요 제가 불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요알놓으신 분들은 약간 중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게 너무 빨리 익는 거 같아 그러면 약간 줄이시고 이게 너무 안 익는 거 같아 그러면 약간 늘리시면 돼요 저는 평소 할 때보다 약간 약한 불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설명하고 말하면서 해야 되니까 조금 천천히 되라고 근데 이거를 조금 강한 불로 하면은 더 빨리 빨리 그냥 집에서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토마토가 약간 이렇게 뭉근하게 되었어요 방울토마토 형체가 약간 뭉글뭉글해지도록 요런 나무주걱 같은 걸로 누르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뭘 넣을까요? 퓨레! 퓨레! 네 맞아요 토마토 퓨레! 이거는 이제 시중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맛이 좀 없어요 제가 조금 찍어 먹어볼까요? 네 여기 드셔보세요 그냥 되게 밍밍하고 전혀 달지도 짜지도 않은 케찹 맛이죠 근데 요거를 같이 넣어야 소스의 질감도 나오고 토마토 향도 살아나요 그래서 요 퓨레를 300 정도 넣으시면 돼요 불을 살짝 줄여볼게요 이렇게 약간 튀어서 퓨레는 어디서 팔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퓨레는 웬만한 대형마트는 있는데요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퓨레들은 소스보다는 성분이 단순해요 맞아요 그냥 토마토 소스 99.7% 거기에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데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 소스를 만들 때 좀 맛의 밸런스를 준답니다 수다를 떨면서 해보다 보니까 요런 정도의 질감이 없어요 사 먹는 것보다 좀 되게 덩어리들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식감이 되게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네 요 정도가 되면은 나의 기호에 맞게 약간의 이제 향신료와 시즈닝들을 넣으면 되는 거의 다운 단계인데요 일단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져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마늘 향이 진하니까 마늘 단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다진 마늘 조금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후추 후추 후추는 한 세 번 정도 그라인더로 갈아서 넣었고요 불을 좀 더 줄여놓고 페퍼로치노랑 파슬리를 넣을 건데 페퍼로치노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희 둘 다 매운 걸 좋아해서 좀 넣을 거고 파슬리도 불 끄고 나서 넣으셔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을 끄고 만약에 조금 단맛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꿀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꿀도 생략할게요 파슬리하고 네 페퍼로치노를 저희는 좀 넣을게요 네 파슬리랑 요 매운 맛이 나는 페퍼로치노도 넣었으니까 조금 더 맛이 소금이 다양해졌을 것 같아요 소금 생략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소금을 저는 따로 안 넣었어요 왜냐면 아까 퓨레에 넣었잖아요 네 퓨레에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요리를 하실 때 기호에 따라서 소금을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고 사실 저는 소금보다는 그라인드 치즈 있잖아요 아 치즈를 넣어서 짠맛을 조절을 해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본격적인 활용법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우리 빵순이, 밥순이, 면순이들을 위해서 밥, 빵, 면 활용 레시피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네네네 일단 빵부터 한번 해볼게요 빵은 현미롤치즈빵 현미롤치즈빵 구워가지고 여기다 찍어서 마치 부르스케타처럼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동을 해놓은 거를 샌드위치 메이커에다가 가열을 시킬 거예요 이번에 요거를 만들어보면서 다양하게 먹어보니까 이 롤치즈빵이랑 진짜 찰떡궁합이 들어왔어요 맞아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닫아서 소스는 여기에다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를 할 때까지 넣고 그냥 담고 맞아요 맞아요 잎사귀 하나 딱 해가지고 귀엽다 귀엽다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한번 열어볼까? 네 오! 뜨거울 수 있는 아까 요거 이 만능집게 그릴 모양이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줘요 그냥 한번 떼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응용 메뉴가 완성이 됐어요 와 두 번째 메뉴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메뉴는 밥 지금 우리가 쓰려는 밥, 빵, 면 세 개 다 사실 탄수화물이 주인 음식인데 우리가 쓰는 밥, 빵, 면은 탄수화물 함량보다는 단백질 함량이나 식이속류를 강화시킨 그런 아이템을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쓰려고 하는 거는 짜잔 현미곤약밥 타란님이 빵 다 식힌다 레아님 한 입 찬스 해보아요 저 한 입 찬스만 하면 안 되네요 마침 배도 고프고 이거 그래서 두 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딱 한 입 앞을 내가 봤습니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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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씨.. 씨는 아니고 죄송해요 레아님 아 되게 씨앗 같은 게 들어있나? 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여기 치즈가 사실 살짝 늘어나는데 그거를 못 보여드려서 아쉬워서 산속이 튀어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 토마토소스에 찍어 먹는 거죠 이 양파와 파프리카 건더기까지 이렇게 잘 담아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제가 또 저만 먹을 수 없잖아요 아 스윗 아니 한꺼번에 아 아 음 맛있어 맛있어요? 완전 따끈따끈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치즈가 되게 부드러워요 치즈와 빵과 토마토소스가 만나면 여러분 피자잖아요 그래서 피자 먹고 싶을 때 피자 먹고 싶을 때 대용으로 드시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빵을 드시는 동안에 제가 현미곤약밥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덮밥을 만들고 있어요 방금 보여주신 게 뭔가요? 대박 맞나 보여요? 라고 하셨는데 현미 롤치즈빵이었어요 얘기를 하는 동안 네 너무 간단하게 두 번째 메뉴가 만들어져 버렸는데요 맞아요 바라엄미곤약밥은 이거 그냥 전자렌지에 데운 거고 아까 만들었던 토마토소스 그냥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뭐가 빠졌죠? 아 지금 지혜님이 말해줬어요 밥에 계란 하나 톡 올려도 맛있겠어요 짜잔 저희가 또 센스 있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에 지금 단백질 원이 좀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비주얼도 예쁘고 짠 모짜렐라 치즈 올려도 JMT라고 네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면 레시피 해야겠죠 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파스타 면으로 하시면 되는데 통밀로 고르시면 좋겠죠 저는 푸실리 면을 골랐어요 미리 삶아 놓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서로 떡지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푸실리 면은 이렇게 스프링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소스를 먹을 때 소스가 푸실리 면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골랐고 빵 메뉴, 밥 메뉴 만들고도 이렇게 남았어요 약간 많은데 괜찮아요 다시 불을 약간 켜가지고 바로 한번 지금 이거 레시피 라이브 아이디어 주신 분도 계세요 재료를 미리 알려주시고 실시간으로 같이 만들어 봐도 재밌을 것 같다 오 좋다 좋다 레시피가 간단해 보인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실제로 진짜 간단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면을 넣어서 섞으면서 가열하면 끝이에요 여기에 단백질 원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죠 젖밥을 만들었을 때 계란을 넣었던 것처럼 미니볼 미니볼 넣으면 좋겠죠 또 조개나 간장 새우 오징어 해물이나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채워주시면 완벽한 탄단지 밸런스가 있는 그런 한 끼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소스가 조금 쫄았어요 이런 식으로 쫄아들 때 이제 접시에 옮겨 담아 주시면 돼요 되게 맛있게 됐어요 여친구를 다시 여기로 옮겨 볼까요? 이렇게 재활용하면 좋습니다 좋은 태도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너무 예쁜 한상차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 먼저 먹어볼까요? 노른자 탁 터뜨려서 단백질 만들어볼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노른자 한번 탁 터뜨려주세요 노른자를 또 갑니다 노른자 갑니다 제가 사실 초점이 안 맞아요 제가 초점이 안 보여요 제가 안 보여요 톡톡 와아아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드실 줄 아시네요 노른자랑 저는 한 볼테기찜을 좋아하거든요 입안에 가득 차는 거 아 그걸 한 볼테기 한 볼테기라고 하는 거에요? 음 맛있게 보여요 네 저도 한번 조금 맛에 가볼게요 이렇게 와아 파프리카가 진짜 아삭아삭 싶어요 맛있다 맛있다 딱 어떤 맛이냐면 왜 시켜 먹는 음식은 불필요하게 자극적이고 이렇게까지 짜거나 단 거 먹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응 먹고 나서도 뭔가 더부룩하고 근데 딱 적당해 내가 원하는 맵기와 짜기와 달기 맞아 그런 맛? 레아님 다람쥐 같아요 레아님이 뭐 이렇게 동물 같다는 얘기를 오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 파스타도 먹어달래요 당근 막 만들어서 되게 따끈따끈하거든요 음 드셔보세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고슴하세요 네 저는 확실히 이 푸쉴리를 진짜 좋아하는 게 여기 사이사이에 소스가 이렇게 쏙쏙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알겠는 게 우리가 마지막에 넣은 페퍼로치노가 약간 신의 한치였어 맞아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도 조금만 넣으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조금 커요 우리가 너무 건드려가지고 좀 예쁘진 않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밥방면 레시피를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퇴근할까요 이제? 네 저희 좀 이만 이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앉아서 좀 편하게 드세요 알았죠? 예예예 우리 레아님 빵줄 편하게 드실게 저희는 이제 물러가 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